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1년 3월 25일에 치러진 3월 학력평가 지구과학 1 총평과 해설강의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부터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매우 평이했습니다. 아주 쉬웠고요. 자 비교 대상은 일단 지난 2021학년도 수능과 비교한다면 꽤나 많이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난 수능과 굳이 비교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매우 쉬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능 문제를 전혀 풀어보지 않은 분들도 아마도 공부가 어느정도 된 친구들이 풀었을 땐 꽤나 쉽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첫번째 이유는 기본적인 개념학습을 했을 때 풀 수 있는 수준의 개념학인 문제 수준. 자료가 복잡하다거나 문제 함정이 깊게 파져있다거나 아주 문제풀이하는 과정이 막 다단계로 여러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거나 또는 막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설정이 없었고요. 문제의 지문 자체도 길지 않고 좀 짤막짤막하게 구성됐고 그러다 보니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낮았는데 문제를 다 풀고 났을 때 어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당황한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아 물론 이 말씀은 개인마다 달라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 또한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좀 평이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는 절대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먼저 당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3월 학력평가 50점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잘한 거 맞어. 맞는데 절대 이 정도면 됐지 이 생각은 우리 하지 않기. 아시겠습니까? 큰일 나요. 본인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방심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아 이거는 그냥 몸풀기용으로 우리한테 소개해준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매년 치러지는 3월 학력평가는 물론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좀 양상이 다르긴 했는데 보통의 경우 3월 학력평가 매우 쉽게 출제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요. 왜냐? 아직 3월이기 때문에 시기상 많은 고3 학생들이 충분한 학습량이 갖춰지기 이전 시점이긴 해. 물론 발빠르게 부지런히 준비한 친구들은 충분한 공부가 되었고 문제를 쉽게 풀었을 텐데 아직 공부가 덜 된 친구들이라면 아직 3분의 2밖에 공부 못했어. 뒤쪽을 아예 공부 못했어.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공부가 덜 됐다면 문제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건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기상 공부가 다 된 친구도 있지만 아직 다 못한 친구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따라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나온 거다라고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애초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가 아니고요. 시도교육청 중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출제 기관도 다르고 문제의 성격과 지향점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수능 문제와 비교할 땐 좋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하나하나 우리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지구과학공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아주 잘 만들어진 양질의 문제니까 이 문제들을 통해서 얻어갈 건 얻어가고 챙겨갈 건 챙겨가고 혹시나 문제가 쉬웠지만 내가 잠깐 실수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 실수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다음에는 반복적인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나름 점검하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매우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문제라는 건 그것 또한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어지는 해설강의 아주 그냥 한문화 한문화 꼼꼼하게 설명 잘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해설강의도 잘 들어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문제가 쉬웠어요. 잘 본 친구들 방심하지 말란 말씀 드리고요. 혹시나 아직 학습량이 충분치 못해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다 또는 문제가 안 풀렸다 또는 열심히 했지만 점수가 안 나왔다 잠깐만 열심히 했지만 점수가 안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공부가 그냥 덜 됐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 뭐냐면 내가 공부를 했던 범위 내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대충 파악될 것 같아요 아직 공부를 안 한 단원이면 풀 수 없겠죠 하지만 공부를 한 단원 내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아마도 잘 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 한번 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지금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했다면 저 늦었나요가 아니고 저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가 아니고 그냥 늦었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그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열심히 해주시고요 좋아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오후 늦게까지 시험이 치러지다 보니까 또 늦은 시간에 이 시험을 치르다 보니 실력은 충분하지만 집중력이 조금 저하되어서 본인의 실력이 발휘되지 못한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또한도 여러분들 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점심 먹고 나서까지 아주 열심히 시험을 치르는 경험은 여러분들에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치렀던 모의고사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의 긴장감을 가지고 치렀던 시험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긴 시간 동안 시험이 치러질 때의 체력관리 측면도 여러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결론 말씀드릴게요 사실 총평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데 많이 쉬웠고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아주 가벼운 기본 개념학습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근데 아직도 그에 못 미치는 공부를 했다라는 건 조금 뒤처진 거니까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는 바이다 오케이? 그리고 점수 잘 나오신 분들 절대 거만 떨면 안 돼요 우리 기출문제만 봐도 알잖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오케이? 절대 여기가 끝이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많은 노력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어서 해설강의 각 문항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